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. 잘 지내셨죠?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날씨 많이 추워져가지고 아이들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데 좀 괜찮나요? 네, 지금 야외 산책은 조금은 제한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운동장에서 좀 애들 놀 수 있게 해서 좀 체력도 많이 키워주고 있고 스트레스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요즘 아이들 겨울철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좀 잘 먹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가 있나요? 육포류 같은 거 많이 좋아하고 베이커리 간식도 아이들이 좀 잘 먹을 수 있는 꿀이나 고구마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도 저희 신제품 또 나와가지고 또 대표님하고 한번 좀 자문도 구하고 피드백 좀 받으려고 그래서 찾아뵙거든요. 그러니까 대표님도 한번 이거 저희 거 신제품 한번 보신 다음에 좀 개선할 점이라든지 좋은 점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오늘 온 김에 아이들이랑 좀 간식 좀 주면서 조금만 놀다가도 괜찮죠? 너무 좋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간식 다 해보자. 안녕. 괜찮아. 들어와 귀여운 동이들. 들어오시죠. 반려견들은 김 대표의 간식을 얼마나 좋아할까요? 아이고야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? 시바견이구나. 아이고 잘 먹는다. 우리 프렌치들 귀염둥이들. 기다리세요. 아니야. 안 돼. 기다려. 앉아. 앉아야지 줄 거예요. 앉아. 앉아. 너 앉아. 잘한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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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앉으세요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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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이구 점프까지 해. 어이구. 안 돼. 겸둥이. 어이구 아이고. 이리 와. 자 이리 와. 겸둥이들. 자. 간식이 정말 맛있나 본데요. 폭발적인 인기입니다. 건강한 간식을 먹어서인지 반려견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아주 활발하네요. 제가 단순하게 수제 간식을 시작을 하면서 간식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강아지들 전반적으로 강아지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고양이들이랑 그런 연구랑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강아지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는 폭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. 종류에 따라서.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많이 성장하고 배우게 된 것이 하나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.